컴퓨터는 어디? 내가 이 새벽에 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거다 하아 선거스 존나 잘 어울리네 오이현티네 모두의 마블 모두 해 야 모두의 마블을 다 함께 재미없어 나도 모르게 본심 나왔다 나 숙제는 재미없다고 하겠디? 모두의 마블을 다 함께 해 솔직히 말해서 모두의 마블? 솔직히 말해줄게 최소 20대 후반에서 40대 드려야 될게 솔직히 인정할 거 합니다 모두의 마블 구독과 좋아요 이젠 아참 400만 가야지 뭐냐? 들어오자마자 현질 유도하는 거냐 지금? 게임 한번 해볼게 야 진짜 현질 좀 한 것 같다 캐릭터가 뭐냐? 변납 꾸몄는데? 야 천만 원 있다 뭐야 저게 보호막 쓰고 지랄하고? 자빠져야 돼 별동물 받기? 왼쪽 받았다? 받았다? 자 2 화성 아 무조건 사야 돼 건물 무조건 사야지 아니 게임 자체가 원래 현질아라 못 이기는 게임이라면서 개발할 거 같은데? 이거 현질 게임 같진 않아 지금까지 하는 거로 봐서는 옛날에 뭐 뭐 좀 하긴 했었어 야 주사위 뭐야? 야 미친 쟤X 뭐야? 주사위 마구마구 돌리잖아 3번? 쟤X 쟤X 오이루 아 십이 오지공왕 어 뭐야 내가 이겼어? 어떻게 이겼는지도 모르네 뭐? 보존이라고? 아바타랑 주사위가 존나 꾸며져 있는데 저게 보존이라고? 보겸 뭔가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거 같은데 기분타심 야 모르는 척을 진짜 이렇게 한 거면은 내가 그 정도 연기력이 됐다면은 내가 잠실동 송광호다 이 새끼야 챔피언 랭킹 논현동 정우성 야 잠실동 김보겸을 1등 먹어줘? 야 이 정도면 현질 얼마나 하는 거냐? 각성 미스트 에스플러스? 캡터가 일단 보통이 아닌데? 한 개만 더 돌려볼게 화산의 유리한 맵이라고? 가보자 털려보자 한 번 이그어잇 12 깔끔해양선 먹고 들어가자 일단 땀부터 먹고 안사 이 새끼야 현질빨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야 현질은 모바일 모마를 왜 하냐? 주사위빨로 게임하는 건데 이 새끼야 주사위 12만 굴리면 이기는 게임 아니야 이거? 모바일 현질하는 새끼 멍청한 새끼지 야! 근데 나 옛날에 50만원 했던 기억이 뭐야? 야 잠깐만 모바 X밥인데? 붓이 야 생각을 해봐라 붓이 저렇게 아바타 있고 주사위 꾸미고 이렇게까지도 현질 유지원한다고 넷마블이 예? 2초 썼다고요? 모바일 1초를 썼다고요? 호부에요? 뭔 뜬금 모바일야 제정신이야 아 근데 사람들이 존나 말린다 모바일 마블이 존나 말려 나를 미친놈 보듯이 보고 있어 야 뭐냐? 야! 클로버가 보좌하면 상점 충전하러 가시겠습니까? 클로버 없이 게임 못 돌린다고? 씨.. 잠깐만 와 자이언티도 방송하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레벨이 낮아서 그러네 랩 자체가 되게 낮아가지고 아 그니까 얘들아 지금 인마블이 되게 많은데 많이 해본 애들이 뭐냐면 너무 게임을 안해서 도점 걸린다는 거야 좀 많이 하면 걸린대 사람이 레벨 올리는 거 현실점 없나? 야 이 세계 몽둥아 닉네임 보수? 보름 돋네 야 방금 전에 아이디 보수이였는데? 뭐야 방금 닉네임 보수니? 뭐야 보수인데? 보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까 보수니 100타였는데 방이 없대 잠깐만요 잠깐만요 채팅 채팅 님 보수이에요? 사람임? 야 이거 나 어벤지 좀 시켜야겠다 야 이거 아르바이트 할 사람 있냐? 한 시간 동안 시급 내가 만원 줄게 사람 만날 때까지 자기가 또보 돌릴 사람 사람 만날 때까지 게임만 돌려주기 모두의 마블 알바니까 돈도 모두의 마블 돈으로 드릴게요 만골드 내가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솔직히 말할게 레벨링 해달라고 했어 근데 만약에 이게 정제 사유라면 그냥 영적 먹을게 정제 사유냐? 레벨의 집 1이면 만나나요? 레벨의 집 1이면 보드 안 만나죠 가볼게요 야 일반 유저 만나지 이거 일반 유저세요? 일반 유저냐구요? 말을 해! 말을 해! 채팅 채 시간도 존나 안주 아 시간이 존나 없어 이거 유저 같은데? 유저 맞죠? 처음으로 유저 만났다 시 미루다가 싹 다 멀리 간다 아이씨 팔이다 이새끼야 목성이야 이새끼 아 안드로메다네? 안드로메다 야 시작하자마자 채턴을 못 돌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야 세 번 못 나간다고 안드로메다 탈출 돈 주고 탈출할게 일단 188만원을 구매한다 일단 3 안드로메다 오케 빠이르 11 랜드막 건설 찬스 지금 즉시 행성 관리 건설으로 이동 원하는 행성을 야 제일 비싼 데 어딨냐 포로메테우스 엉어 어 7 뭐야 내가 이겼어? 내가.. 내가 왜 이긴거지? 저 지금 못이었나? 멋진 사나이 님 유저 예요? 잠깐만요 님 저 잊고 이게 터졌어요 감사해주세요 아 감사해 축하해주세요 주사위 좀 사 주사위 좀 사 야! 너 원래 간지는 기본 주사위야 임마야 새끼야 필요 없어 진짜 고수들은 기본 주사위로 간지나게 블랙골 패킹 슈퍼 블랙홀 블랙골 충격 야 어떤 게임이든지 부금이 바뀌면 뭔가 긴박해지는 건데 달로 간다 넌 뒤졌다 걸리기만 해 개새끼야 부족한 금액 대출권 받는다! 간다! 이그여잇! 잠깐만 이걸 돈 이걸 나도 모르게 현장 아 개색 우국과 드라이 하나만 걸려라 달인아 프로맨 댄스 걸리기만 해 봐 누가 터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블랙홀드 존나 많고 10 걸렸다 야 새X 차에 가라! 근데 이거밖에 안 돼? 450만원 밖에 안 돼? 추가 구매 모르겠다 시X 호수착수 아이템 도마에 현질한 이 새끼 멍청한 이 새끼지 마 겨! 내가 왔때는 존나 팍빙이야 나도 존나 좁은데 이 새끼 개초봉은 확실해 타노스랑 아이언맨 마지막 사룬 장면이야 거기 이거? 돈 들어온다! 이거지! 왼쪽이다 시 내 왼쪽 불안이 더 크거든 왼쪽이다! 그렇지! 성공이다 이 새X야 왼쪽으로 밀어붙인다 왼쪽 불안이 더 크거든 다시 한 번! 아우 미류딘 간다 구다 시 어 저 새X 설치한 건데? 어디로 가냐? 쟤 내 땅이잖아 뭐야? 뭐야? 6천만원에 한 번에? 안사이 개새끼들아 내가 진 이유가 뭐야? 애들아 내가 진 이유가 뭐야? 오마이 현질한 이 새끼 멍청한 이 새끼지 마! 상대 땅 밟아서 그거 당연한 소리잖아 야 주사위는 어디서 하는 거냐? 애들 주사위 존나 허접하다고 존나 놀리는데 야 주사위 보여줄게 야 뭐 질러줘 존나 해봤네 골드를 선불로 줄테니? 언제든 필요하면 주사위를 강화해봐 언제든 필요하면 주사위를 강화해봐 돈만 가져와 이 나쁜 새X야 악랄 꼬맹이 돋보기들 악랄 꼬맹이 새X야 존나 이 좋은 새X야 야 제일 좋은 거 뭐 말해봐 존나 해봐니까 뭔데 800억 야 이거 쓰면 뭐가 좋은데? 야 스태 차이가 있어? 주사위마다? 물론 뭐야 있네? 야 잠깐만 기다려봐 기본 주사위랑 비교해볼게 자 기본 주사위 눌러보자 스태 차이 없어? 아니 없어 야 야 스태 차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일단 살게 일단 사는데 미션에서 뭘 받으라는 거야 미션 어딨는데 말해줘으면 미션 어딨지? 야 이거 이거요? 이거? 어 저 좋다 아 드디어 받았다 어허 어휴 뭐야? 너 뭐야? 너 앞니깐 보고있어? 가졌고 있어? 다 보신거 같은데 또 보신거 다 또 보신거 일단은 주사위가 존나 바꿨기 때문에 개좋을거 아마 2 별똥물 받기 나 항상 왼쪽으로 왼쪽 불안이 더 크다고 했잖아 왼쪽 왼쪽 갑니다 왼쪽 그렇지 실패 자 10으로 갑니다 해양성 준비 좋아요 나 부디 안와요 빨빨리 돌리자 자 쭉 갑시다 판도라나 아리엘 에로스런데로 쭉 갈게요 11 개같은 카드 아 렉이 너무 걸린다 근데 아 봇이 너무 많아 근데 애들이 다 알아서 터지네 뭐야 나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알아서 애들 터지냐 쭉 지었으면 좋겠다 인마 돈 받고 오고싶다 인마 이거 우주생활 도착 자 원하는걸로 이동 자 달라고 달라고 할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 마블 지금 이틀 동안 그래도 총 토탈 2시간 정도 했거든요 지금 중간 점검으로 약간 느끼는게 뭐냐면은 내가 왜 이기는지도 모르는데 이기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나랑 붙는 새끼들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을 안 만나고 있어 지금까지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제발 1대1로 붙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것만 알려줘 제발 레벨 만렙이 몇이야? 135렙인데 내가 지금 13렙인데 10배는 해야되네 아 못채긴 생각으로 가야되나 그러면은 알바천국에 좀 올려야겠다 내꺼 캐릭터 대신 해가지고 레벨 좀 올려주실 분 시금 만원 만원은 모두의 마블 골드로 10시간 알바 구해요 10만권 드립니다 알바천국 아 근데 재밌다 이게 근데 모두의 마블을 내가 왜 시작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모두의 마블을 쌍뉴 존나 하잖아 나도 솔직히 존나 디스하면서 하는데 되게 국민 게임이다 솔직히 다 하는 게임이야 그래서 시청하기가 되게 편한 게임이라고 이게 시청하기가 되게 편한 게임이야 존나 현질 게임은 맞는데 맞는데 국민 게임이야 다 하는 게임이어서 시청하기에 좋은 게임이야 기다려주세요 마지막회전